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천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떼쓰면 그댄 내 맘 알까요 그 이름만 뭔지 미워해볼까요 선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이미 내 맘을 보겠죠 아니 지금 이미 지애씨는 사랑에 빠져있어요 더 많이 좋아한 거죠 아홉 번 내 맘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궁금해가지고 막 너무 막 진정시키네요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아염없이 뒤척이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들죠 싫어하는 걸 맞춰보는 거 같요 따장 짬푹 1 2 3 짜장 오! 노래 혹시 누구나 지참했어 아직 같이 해보는 건 없다고 난 쉽지 아 진짜로? 오빠 저랑 얘기 좀 자 지금 갈게요 어디? 그냥 어디든 따라갈게 아 못 보겠어 너의 마음이 그냥 난 궁금했어 나도 지금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어 아홉 번 내 맘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아염없이 뒤척이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들죠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오지 humili layouts 입니다 오지 말 central 고갖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